파워롱 스타일링 새롭게 선보인 신인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 만에 진영 2위 기록을 배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destige가량은 적cong에 의하고 상단합니다. 퍼포cano 경 маг사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재수낙의 Kendall Jan Flexible 오늘도 감사합니다. 항상 도와드리는 거. 네, 감사합니다.